과학 논술 안녕하십니까. 과학 논술 맡고 있는 최우택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메가캐스트를 통해서 그동안 2020학년도 수시 논술에서 과학 논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올해의 과학 논술이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들과 또 어떻게 시험을 치르고 올해의 특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어쨌든 과학 논술에 관련된 올해 입시에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목적은 어쨌든 과학 논술이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런 후에 이제 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한 6월이잖아요. 보통 고3 현재 고3 학생들이라면 어쨌든 1학기 기말까지 하다 보면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과학 논술을 또는 논술을 대비를 할지 말지를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좀 대비를 해볼 만한지를 좀 한번 알아보자. 이런 것이 한번 오늘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또 이렇게 어떤 입시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도 한번 남겨주시고 해주십시오. 우선 아마 학생들이 가장 크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는 어디인가. 항상 매년 좀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는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가 이렇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건국대와 성균관대 그리고 경희대, 연세대, 그 다음에 중앙대 이 정도가 이제 메인 학교가 될 테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계열과 의학계열로 좀 나눠지고요. 연세대 원주의대가 과학 논술을 보고 아주대의대가 과학 논술을 봅니다.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이나 과학을 좀 이렇게 통학적으로 보는 주제인데 아무래도 우리 과학 논술하고도 사실은 그게 좀 멀어요. 상황이 멀고 기출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학교들은 다 주로 물리화학, 생명과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 어쨌든 과학 논술의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과목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대체로는 물리화학, 생명과학을 선택을 하지만 연세대는 지구과학까지 그 선택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의대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만 선택을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 논술에서 첫 번째 바로 이 과목 선택이 변별에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원 위주로만 출제된 학교가 있고 원, 투를 다 고려한 학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매년 물어보는데 또 지금도 물어봐요. 근데 저 메가 퀘스트를 좀 잘 안 보나 봐. 메가 퀘스트를 보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올해는 이렇게 원 수준으로 나오는 학교는 건국대랑 성명과학대랑 경희대 자연계열입니다. 경희대 자연계열은 좀 이따 경희대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정도가 원 수준은 내고요. 연세대나 중앙대나 연세대 원주대나 경희대 의학계열 여기는 다 투 수준입니다. 아주대에 대한 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과 투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투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이 학교들은 시험을 잘 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 이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과학 논술 자체는 벌써 변별이라는 게 많이 들어갑니다. 어느 과목 선택할 거냐. 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별 과학 논술의 차이는 무엇인가. 좀 간단히 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연세대입니다. 어쨌든 올해 연세대는요. 올 수능 100% 전형입니다. 그래서 수능 체조가 전면 폐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능 체조도 없고 내신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온리 논술 100%고요. 내년에는 좀 정원이 바뀝니다. 올해는 360명 정도로.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인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단 의학부 논술은 폐지가 됐어요. 치대 논술은 존재하는데 문제는 치대도 수능 체조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올해 연세대 논술은 10월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자연계 논술이 연세대 자연계 논술이 10월 12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부분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는 게 연세대 논술입니다. 연세대를 가고자 한다면 논술 대비를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선발, 이게 학종 전형이고 특기자 전형이고 정시 전형인데 다른 거 보지 말고 인원을 보세요. 인원을 보면 학종의 전형보다 훨씬 많고요. 당연히 특기자 전형보다 많고 정시 전형과 충분히 거의 1대1 대응 관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입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뭐냐면 정말 원서만 놓고 보는 친구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준비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논술이고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도 높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연세대 논술에서 나머지 과도 이렇게 있는데 생활과학대나 간호대 그리고 특수과들은 논술은 보지는 않아요. 그걸 빼고도 사실 360명이면 그런 걸 다 포함한 정시 인원에 비해서 결코 밀리는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하시고요. 치대 같은 경우도 지금 16명을 이번에 논술에서 선발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논술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학 논술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작년에 연세대에 응시했던 학생들의 논술 점수들을 봤을 때 이과대나 공과대나 생명과학대나 치의외과나 지금 지원자의 평균은 대체로 지원자들의 평균은 대체로 50점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합격자 평균을 봐주세요. 68점, 70점, 69점, 74점대입니다.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더 두 가지 정도 얘기하죠. 첫 번째는 뭐냐. 정말 준비 안 한 학생들이 참 많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 60점을 넘죠. 수학이랑 과학이랑 100점 만점을 규제했을 때 수학이 60점이고 과학이 40점인데 점수가 이렇게 형성된다면 뭘 잊으면 안 되는 거야? 과학이 중요한 변별력이 된다는 사실이죠. 과학에서 점수가 충분히 안 나오면 절대 저 평균에 도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논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투가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지구가 선택자든 제가 거의 본 적은 없고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나 물리에서 선택을 하는데 자연계 논술, 연세대 자연계 논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투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연세대 원주의대에 있는데 연세대 원주의대는 연세대와는 똑같지 않습니다. 경향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능 체조가 있습니다. 올해 15명 뽑는데요. 학생부 면접형에서 15명, 연세대 원주대만 봤을 때 예전보다는 인원이 사실 축소됐어요. 예전에는 논술 전용과 정시 전용이 거의 1대1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정시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수시 안에서는 거의 1대1대1의 비율이죠. 그래서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 중요한 것은 연세대 원주대가 대체적으로 어려운 논술로 유명한데 연세대 원주대에서 가장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분명히 뭐라고 되었냐면 원에서 과목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화학2 수준까지 출제될 수 있으며라는 부분에 가장 100% 확실한 건 화학 논술입니다. 화학 논술은 화학 원만 내지 않고 화학2까지 무조건 냅니다. 그런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거의 1 수준으로 요즘은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1에 인체 생리적인 요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좀 문제를 많이 내고 조금 2 같은 거 넣는 거는 대신으로 진화 파트 같은 거 넣는 거 빼고는 2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화학입니다. 물리도 거의 물리원 수준입니다. 예전보다는 수준이 훨씬 좀 더 쉬워졌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연세대 원주대는 화학 논술이 좀 어렵다. 그런데 사실 어렵다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를 푼 학생이 훨씬 더 우선해져요. 학교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성균관대인데요. 성균관대는 좀 꽈마다 수능체제가 좀 다양하죠. 어쨌든 작년에도 수능체제 때문에 난리가 나섰습니다. 문제는 그건 수시가 수시만 문제는 아니라 작년에는 국어 때문에 정시도 모두 다 난리가 나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논술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수능이 가장 확실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작년 입시에서도 나왔지만 가장 큰 착각이라고 봅니다. 그냥 가장 확실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나온 점수를 가지고 가니까 그런 거죠. 나온 점수로 어느 대학도 못 가면 확실히 아무데도 못 간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온 점수를 보니 너는 확실히 어느 대학교도 갈 수 없어. 라는 결과가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이만큼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수능에서 제일 많이 기대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느 입시나요. 이제는 확실한 입시는 없는 겁니다. 지금은 입시의 강자는 누구냐면 뭐 하나를 월등한 그 아이는 항상 월등한 거고 지금 입시의 강자는 어느 전형에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람이 정말 입시에서 강자죠. 우리가 수능에서 정말 원하는 결과가 이제는 나온다는 거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룡관대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게 논술에서 이 수능 체제를 좀 잘 고려하면 좀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수능 체제를 좀 걸리는 게 과마다 다른데 특히 이것도 인기 있는 거가 이제 뭐 소위 글바메라고 해서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부랑 그다음에 반시공이라고 해서 반도체 시스템 공학부가 제일 인기가 있는데 수능 체제가 좀 세잖아요. 그렇죠? 이거 최저 딱 되면은 논술을 좀 적당히 하면 좀 확격하는 게 높으니까 좀 선발인원 313명 많은데 내년에 좀 줄어요. 올해가 좀 논술로서 좀 중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발인원 이렇게 보면은 수시 내에서 얘는 좀 약간 좀 변덕이 좀 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올해는 전기공학부나 소프트웨어학과는 논술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수시에서 오히려 이제는 학종에서 좀 더 많이 선발을 하고 또 오히려 소프트웨어학과는 또 이렇게 특기자 전용으로 아마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저는 뭐 그럼 그냥 컴퓨터 죽돌이 같은 애들 PC방 죽돌이 같은 애들 찾는 건가 그런 건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을 좀 고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쪽은 좀 논술이 좀 불리합니다. 그거 말고는 상당히 유리하다. 여기 보면 여기 자연과학은 여기 자연과학 계열을 통으로 뽑습니다. 이 인원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은 원 수준에서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 맨날 성균관대에서도 이제 수능의 어떤 유형을 따른다고 하는데 학생들의 수능 유형이라고 하는 건 객관식이 아니면 수능 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같은 교과서 내 주제 같지만 사실 은근히 좀 다릅니다. 성균관대는 물리화학, 생명과학 이렇게 있으면요. 각각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학교 논술보다 좀 명징하고 깔끔하게 답을 쓸 수 있게 좀 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대체로는 쉬웠는데 항상 뭐가 문제에요. 어쩌다 한 번씩 좀 난이도가 있게 들어가 버리면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오히려 성균관대 논술 과학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체로는 풀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한 문제 정도가 문제가 돼요. 그냥 아예 못 쓰는 학생이 많아요. 그것이 변별의 핵심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걸 왜 그거냐면 그거 뭐냐면 그게 수능에서는 잘 안 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논술에서만 관심을 갖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은 중앙대인데요. 중앙대도 참 논술에서 많이 뽑습니다. 중앙대는 앞으로 입시도 논술은 선발 인원을 절대 줄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대는 어쨌든 학교 위치상 완전 위도 아니고 완전 밑에도 아니고 중상위권 대학교다 보니까 위아래로 좀 뺏기는 게 있거든요. 근데 논술에서 들어온 학생이 훨씬 더 우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논술 선발 인원을 여전히 아마 조금 약간 변동이 있어도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중앙대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은 체조가 좀 셉니다. 왜? 그 우수한 학생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작년보다 2020학년도는 수능 체조 기준을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플러스 1 정도 좀 늘렸습니다. 등급 합을 이런 사실 알아주시고 과학 논술 점수가 좀 박하죠. 7대 3으로 박한데 실제 학교자 점수들의 평균이 80점 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과학 논술에서 중앙대 과학 논술의 특징은 예전에는 과학 논술 점수 퍼펙트에 맞춰서 수학 문제로 승부를 거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어떻게 됐냐면 수학 문제 점수가 어느 정도 있으면 과학 논술 문제가 요즘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양쪽에 다 중요한 변별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과학 논술 선발 인원 여기는 좀 이상하게 전형 이름이 드럽게 많습니다. 복잡한데 결론은 이겁니다. 논술 선발 인원이 이 수시에서 어떤 전형보다도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알죠? 그리고 이제는 정시 전형에서 정시 전형에서 보면 정시 선발 인원이 보면 여기 보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 대학으로 통으로 몰아서 선발을 하는데 30명인데 수시에서 논술 전형 합이 30명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논술에서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앙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쨌든 정시보다도 수시 내 다른 전형보다도 우월하다. 그래서 학종 내 다빈치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거의 이제 좀 대등한 관계입니다. 이것도 이제 나머지 다른 과들인데요. 그런데 중앙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대 논술에서 바로 의대를 선발을 한다는 거거든요. 30명 뽑는데 지금 보면은 전체 정원이 86명의 의학부가 거기서 학종 전형에서 16명밖에 안 뽑아요. 그런데 논술에서 30명 뽑습니다. 많이 뽑죠. 정시에서 39명 뽑습니다. 그래서 역시 확실히 중앙대는 논술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뽑고자 한다. 지금 입시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약대가 이제 또 학부로 내려오거든요. 약대 인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앙대 논술은요. 약간 좀 속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원에서만 나온다는데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원에서만 내게 된다. 갑자기 투 문제를 집어넣어서 사람은 정신이 헷갈리게 하죠. 그래서 지금은 대체력 경향이 문제가 총 두 문제 나옵니다. 과학 논술이. 그러면 한 문제는 원, 한 문제는 투.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대에서 제출했던 성적 통계인데 여기 보면은 입문계는 빼고 여기 자연계열과 서울 캠퍼스하고 안성 캠퍼스가 있는데 안성 캠퍼스에서 생명과학 대학이 논술을 봅니다. 그런데 의학부를 보면 합격자 평균은 50점대 의학부도 65점대 안성 캠퍼스 점수가 훨씬 낮죠. 44점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평균 보세요. 73.5 장려 좀 어렵거든요. 83.7 과학 논술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이런 점수 나오지 않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볼까요. 쉽게 얘기해서 수능 체조만 돼도 해볼 만하다 그런 거는 안성 캠퍼스밖에 안 됩니다. 자 이제 경희대입니다. 경희대의 가장 큰 특징은 상당히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는 것도 그렇고 의학계열과 자연계열로 시험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자연계열은 조건상, 여건상 토요일에 시험 보는 친구, 일요일에 시험 보는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우선 역시 여기서도 인원을 보면은 논술 위주 전형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이랑 볼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거나 적거나입니다. 많거나 적거나. 그래서 논술로서 그러니까 보면 중앙대, 경희대, 논술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는 의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역시 뭐예요. 경희대에서 중요한 건 의학계열이죠. 그래서 의대, 한의대, 치대가 또 논술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의대가 21명, 물론 정시에서 33명이라서 좀 많긴 하지만 뭐 적은 인원이 아니죠. 그다음에 한의외과 자연계열 23명, 25명. 거의 1대1 꼴이네요. 치대에서 치의외과 15명, 25명. 이렇게 이제 뽑는다는 것이죠. 또 이제 경희대는 또 약학대학이 또 좀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선발 인원도 논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희대 논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학계열은요. 무조건 투가 나옵니다. 투를 이해했다면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투가 나오기 때문에 투가 준비 안 됐으면 의학계열 시험을 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열 시험 보는 친구들 중에 투의 소양이 있는 친구들이 퍼펙트하게 답을 쓰면 무조건 합격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의학계열은 투가 나온다. 무슨 뭐 자연과학적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인문, 사회, 철학적 그런 요즘 많은 게 안 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투 문제 나옵니다. 단지 자연계열인데 자연계열은 자꾸 원투 나온다고 해놓고는요. 또는 뭐라고 했냐면 가능한이라는 말이죠. 가능한 원투의 공통적인 것을 다룬다 할 때 공통적인 소재가 있을 때 원쪽에 좀 추진됐냐 투 쪽에 추진됐냐 이 문제에서 결론은 경희대는 원쪽에 추진된 주제를 선택을 합니다. 제시문을 통해서 살짝 투 같은 느낌의 제시문을 넣을 수 있어도 문제 자체는 원에 가깝게 문제를 냅니다. 단 주의사항이 뭐냐면 모의고사에서 가끔 투 문제를 넣기도 합니다. 제가 보다는 건 실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투 문제 내면 어떻게 좀 우리가 변별을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원 위주로 나온다고 하지만 자연계열이 투 를 가지고 한번 살짝 장난을 칠 수 있어요.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원이다. 다음 건국대입니다. 건국대는 가장 큰 특징이 수능체조가 부활됐어요. 아무래도 건국대 위치상 수준이 안 되는데도 쓰는 친구들이 많았나 좀 걸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신을 반영하잖아요. 수능체조 있는 논술 100% 전형입니다. 수예과는 좀 더 등급체조가 높죠. 319명 많이 뽑죠. 그러니까 보면 보세요. 중대, 경희대, 건국대 이 세 학교가 위치상 논술로서 그러니까 면접으로서 우수한 학생보다는 학종으로부터 우수한 학생보다는 논술로서 우수한 학생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학교들이다 이렇게 보는데 건국대의 가장 큰 특징은 보는 것처럼 일부 과가 과목을 지정하는 과가 있어서 아마 그게 문제가 되죠. 내가 전기공학부를 쓰고 싶은데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수능밖에 안 했어. 그러면 물리논술을 치는 이 학교는 아예 못하겠죠.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리지정과가 있고 그다음에 화학지정과도 두 개의 과밖에 없어요. 화학과랑 미래에너지공학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생명과학과랑 미지정과가 있는데 나중에 쓰실 때 저는 추천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 선발인원이 10의 자리를 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다섯 명 뽑고 이런 데 사실 좀 쉽지는 않은데 건대 튼튼하면 가능합니다. 건대논술의 특징은 원위주인데요.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대 시험 잘 보려면요. 기출문제요. 기출문제 한번 잘 봐주셔야죠. 거기서 계속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잘 봐라. 그게 건대 입시에 가장 핵심입니다. 아주대는 아주대 의대만 과학 논술 중 생명과학만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학종에서 좀 더 많이 뽑죠. 논술과 정시가 1대 1의 비율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과학 점수가 만만치 않죠. 50점이잖아요. 이게 문제인데 문제는 더 문제가 뭐냐면 생명과학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교 과정까지 풍부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해볼만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논술에서 추가적인 포인트는 역시 단연컨대 연세대 논술이 수능 전에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꼭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 학교 논술들은 예전하고 비슷한 어떤 일자와 날짜의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과학 논술이. 그래서 대체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보고요. 연세대, 원주대가 그 다음 수능 다음 주 금요일 날 전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중앙대. 그리고 일요일 날 한양대.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아주대 의대는 또 그 다음 주 토요일로 갑니다. 좀 멀어지고 있죠. 여전히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지구과학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수능 준비하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지구과학을 하기 때문에 지구과학에서 하는 친구들 중에는 사실 다른 과학이 약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논술 준비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고득점자이긴 하지만 논술 준비가 안 된 친구도 많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십시오. 반면에 이제 투의 비율은 계속 줄고 있죠. 투의 비율은 계속 줄고 있어요. 경향적으로 줄고 있어서. 투로 난 친구가 사실 논술에 유리할 수 있는데 강력한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율이 줄었지만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애들이 다 투 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등급이 있으니까. 그중에도 적어도 한 1, 2, 3등급은 돼야지 뭔가 그래도 문제를 해결할 텐데 이게 인원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생명과학 2가 8,493명이면 그중에서 3등급까지면 많지 않죠. 2,000명, 2,000명 이하가 됩니다. 과학노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해서 우선 한번 제가 느낌상 한번 난이도를 만들어봤는데 쉽다, 어렵다, 그 다음에 원만 원, 투 좀 섞여서 투 도 들어가서 그 위로 이렇게 생명과학을 기준으로 해봤는데요. 경희대가 좀 대체로 제일 쉽습니다. 경희대 자연계열이. 건국대가 경희대보다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과 수준의 영역이 아닙니다. 생명과학 원 수준이 생명과학 원이나 화학 원 수준이면 교과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관대는 난이도가 사실 들쭉날쑥합니다. 원인데도. 어쩔 때 어렵게 됐다, 어쩔 때 쉽게 됐다. 그런데 요즘은 핵심이 있어요. 점수를 가르는. 그 다음에 중앙대는 원, 투가 좀 섞였기 때문에 어려운 축에 속하고 그 다음에 경희대 의학계열은 투가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원주대 어렵습니다. 연세대 원주대가 더 어렵고 연세대가 투가 들어가도 연세대 원주대보다 더 어렵습니다. 아주대 의학계열은 생명과학이 여기만 있어요. 얘만 기준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생명과학이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배치표상의 순수하고 논술의 난이도 수준하고는 좀 다릅니다. 결국 논술을 잘하고자 한다면요. 이 세 개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개념이 튼튼해야 되고요. 논제에 대한 이해가 잘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쓰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세 개가 안 되면 논술 준비를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원서 넣어서 써보자 이런 걸로 안 돼요. 내가 수능에서 그 공부했으니까 논술도 잘 칠 거야.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이 개념과 논제와 쓰기가 튼튼하게 돼야 돼요.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논술에서만 최적화된 개념이 있어요. 그걸 공부해야 되고 논술은 논제 자체가 뭔지 성격을 봐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써보면 실력이 상상돼. 이게 항상 제가 논술에 갖는 기본 기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 수 없는 건 쓰는 걸 여러분들 제가 쓰는 걸 바라볼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을 의지적으로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강제, 논술을 어떻게 대비하냐 할 때 제 강제를 중심으로 하자면 항상 논술을 처음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맥상통 우리 개념완성강자랑 심화완성강자를 필수로 이수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논술에서 꼭 다뤄지는 개념과 필수 논제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빠르게 논술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당 학교별로 기출문제를 대비한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간편해요. 일맥상통강자 마스터하고 기출강자를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험에 닥쳐서는 절대 좋은 결과가 없으니까요. 그거를 꼭 기억해서 지금부터 한번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제가 부탁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또 좀 추가돼서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면 캐스트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